이번 시간에는 물리 시뮬레이터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다루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플루이드 유체 시뮬레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시뮬레이터는 너무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기능들을 알아가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알아보고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로 앞에 알아봤던 클로스 시뮬레이터는 소프트바디로부터 탄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는 파티클 시뮬레이터로부터 시작된 기능이에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할게요.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를 줘볼게요. 플루이드 시뮬레이터의 위치는 이제 잘 아시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플루이드 시뮬레이터가 여기에 있죠. 이걸 딱 눌러보면 별다른 옵션이 나오지 않고 타입이 나와요. 일단 플루이드 시뮬레이터에게는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이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는 이 도메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파티클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 해봤던 에미터 혹은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컬리전이 따로 있었지만 플루이드에서는 컬리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펙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플루이드 시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과 플로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도메인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뀌고 이쪽 구석에 작은 큐브가 하나가 더 생겨 있죠. 이 큐브가 하는 역할은 이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지는 복셀, 즉 최소 단위의 크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도메인 타입이 가스로 돼 있죠. 이거는 기체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리퀴드는 액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레졸루션 디비전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레졸루션 디비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상도가 올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셀이나 혹은 파티클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타임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빨리 감기 혹은 슬로우 미디어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CFL 넘버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쿠런트 프레드리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유체 역학이에요. 일단 플루이드는 이런 파동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파동을 표현하는 건 파티클이에요. 이 파티클들이 움직이면서 파동이 표현이 되는 건데 파티클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힘에 의해서 파티클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티클들은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런 격자 형태로 공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CFL 넘버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최대 속도 이 최대 속도를 1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로 프레임당 얼만큼을 이동하는지가 나오겠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드의 간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3차원 공간이니까 XYZ축으로 연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티클이 갖는 최대 속도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 한 프레임이 차지하는 시간 동안 얼만큼 이동하는가 이만큼을 이동했다고 치면 이 이동 거리를 그리드 X축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3이 되겠죠. 이게 큐런트 넘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단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연산을 사용하는 이 시간의 단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CFL 넘버의 기본값이 4로 돼 있어요. 4가 되려면 그리드의 기본 길이가 그냥 4라고 하면 16이 되죠. 16이 되기 위해서 원래 최대 속도가 4였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4였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4, 4, 16. 그다음에 4분의 4, 4, 16이니까 큐런트 넘버는 4가 되는데 만약에 이 단위 시간이 1로 줄어들었어요. 모든 값이 똑같은 상태에서 단위 시간이 1로 줄어들게 되면 어떤 게 변화냐면 속도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CFL 넘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단위 프레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파티클의 최대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파티클의 크기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 크기였죠. 그냥 2미터짜리 큐브로 도메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큐브를 만들어서 이거는 플루이드 해주고요. 에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필요하죠. 그거는 플로우라고 했어요. 플로우 만들어주고요. 스모크가 아니라 리퀴드로 할게요. 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리퀴드로 바꿀게요. 이렇게 리퀴드로 바꾸면 도메인의 이렇게 솔리드 형태로 바뀌어요. 오브젝트 프로퍼티 들어가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안에 와이어뷰로 바꿀게요. 그리고 플로우 오브젝트 선택해서요.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오메트리를 인플로우로 할게요. 지오메트리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의 볼륨 만큼만 파티클이 생성되는 거예요. 인플로우는 수돗꼭지처럼 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생을 눌러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기 도메인 안에서 레졸루션 디비전 해상도를 바꿔보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냥 해상도를 바꿔서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물결의 형태를 보시면 꽤 얌전하게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현재는 이 CFL 넘버가 큐런트 넘버가 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로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X 혹은 Y죠. 그리고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속도도 그대로 두고 시간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값이 1이 되려면 결국에 늘릴 것은 그리드의 거리죠. 만약에 4분의 16이었는데 그래서 큐런트 넘버가 4였는데 이거를 1로 옮겨요. 16은 그대로 있으려면 결국에 이 거리가 16으로 늘어나야 1이 되는 거죠. 큐런트 넘버를 1로 낮춘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어떤가요? 아까에 비해서 물이 훨씬 사납게 움직이죠. 지금 현재 CFL 넘버는 1인데 현재 타임스텝이 4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한 프레임당 4번의 계산을 거친다는 거예요. 맥시멈 타임스텝이 4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4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6분의 16으로 1이 됐다고 한다면 맥시멈 타임스텝을 4분의 1이 아니라 1로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최대 속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한번 해보죠. 타임스텝 맥시멈을 1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다시 얌전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타임스텝은 한 프레임당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했을 때 타임스텝을 값으로 올려주면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파티클의 움직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유체역학에서 큐런트 넘버는 1보다 작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CFL 넘버가 4라고 한다면 단위 시간이 한 스텝 증가할 때 그리드를 4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그리드 안에서 파티클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고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연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큐런트 넘버는 1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렌더에서 큐런트 넘버를 기본값을 4라고 준 것은 기본값으로 타임스텝도 4로 설정했기 때문에 4분의 1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속도로 4분의 1시간만 연산을 하기 때문에 한 그리드의 거리만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값을 4와 4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의도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값들을 손대는 게 좋습니다.